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야천두재환구소 남인호 소장, LNS 오딩스 김선영 대표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한타 증권 류민수 부장입니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밤사이에도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미증시 상승 원동력이 되어준 AI, 반도체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AI 혼풍이 불면서 전세계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이 무려 1경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 1경원이라는 숫자, 익숙진 않은 숫자인데 5년 사이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미국 엔비디아, 네덜란드 ASML 등이 급등한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남인호 소장님이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리 증시 격언의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찾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방금 이해수인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전세계 주식시장이 최근 2, 3년 동안 좋은 모습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원동력, 그 주도주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철강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바로 반도체에 의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럼 얼만큼 올라갔느냐?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약 5개년도 주가 상승률을 봤더니요. 반도체가 전세계 주식시장의 시총 2%에서 6%까지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300%가 올랐다는 얘기죠. 과연 어떤 종목이 올랐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고 가장 부러워하는 엔비디아, 자그마치 26배가 올랐습니다. 2,600%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ASML이 약 한 80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플로드컴이 500%, 그리고 TSMC,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대만의 TSMC가 약 300%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내 하이닉스가 200%, 국내 삼성전자가 150% 정도 올랐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전세계 주식시장은 반도체에 의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 가질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주도주는요,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주도주는 반드시 30% 보유하셔야 된다. 그동안의 제 생각은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이었는데, 오늘 조금 바꾸겠습니다. 반반, 50, 50,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15%가 요즘 세계도 좋더라고요.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실 텐데, 야, 하이닉스는 좋지만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 그러시겠지만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번 장세 끝나고 나죠. 끝나고 나면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376%고요.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은 377%입니다. 결국 한 시장이 끝나고 나면 1등과 2등 주식은 거의 상승률이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중에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보름이든 한 달이든 분명히 조정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 때 꼭 여러분들 계좌 30%는 반도체 주로 채워주십사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계속 잘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장비나 포만의 ASML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더 크다는 게 저는 약간 의아한데, 어찌됐든 삼성전자도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죠. 계속 오르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AI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영 대표가 준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큰 손으로 둔 저배당 상장사들이 배당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소식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 사실 이거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환경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번 되게 세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소개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집안일을 맡아보는 스튜어드, 즉 청직이처럼 수탁받은 돈을 자금 운영을 자기네 돈처럼 제대로 관리해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10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공표가 되고, 2018년도 7월 달에 국민연금에서 도입 결정하고, 제가 2018년도 연말인가 한번 그때 되게 세게 제 개인 코너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들여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로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으로 누군가 얘기하는데,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으로 인해서 관치 우려가 있다는 쪽에 있어서 찬반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산주의다, 이런 걸 걱정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왜 찬반 논란인지 모르겠고요. 국민연금이 아무리 지분율을 많이 올려도 50% 이상 되지 않는 한 이 기업의 무력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만일 국민연금이 정말 부당한 지분 개입을 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주총 참여해가지고 그냥 국민연금 이겨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관치랑은 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오버된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강제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하잖아요. 강제성을 좀 띄고 강제로 해야, 이래야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스튜어리시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좀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연금의 배당 요구가 굉장히 거세질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딴 건 안 하고 배당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럼 국민연금도 좋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당연히 좋은 얘기고, 배당 늘리면 외국인들 들어온다는 얘기,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배당 좀 늘리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 늘렸는데도 외국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보면, 앞으로 스튜어리시 코드 도입해서 배당 더 해라, 두 배, 세 배 늘려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외국인들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일반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76개사 중에, 23곳, 30.3%, 3분의 1의 기업이 2022년도의 사업 배당이 성향 자체가 10% 미관이거나 배당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참고로 이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순이익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률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주 환원의 척도로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이건 우리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곳 중에 17곳은 순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에 인색했고,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했는데, 인색했고요. 차마 이 기업 리스트 사실 제가 오늘 다 확 얘기해버릴까 하다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스튜어리시 코드로 관치 걱정보다는 제가 봤을 때 배당이나 자사주 정책 개선을 많이 요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든 뭐든,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좋아야 우리의 노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기업들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같은 주주 환원책, 국내 증시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어제 간만에 미소 뛴 2차 전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삼성 SDI가 차세대 제품 양산 계획을 내놓으면서 2차 전지주들 반짝 랠리를 이끌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 수급 공백에도 2차 전지주 강세해 어제 코스피의 하방은 지지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실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도 남아있고,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류민수 부장님. 상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주가가 최근에 붙임이 별로 안 좋아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간간히 제가 제 소식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이 주제가 선별이 됐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해서 제가 소식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2차 전지 대표적 원자재인 리틈 가격이 반등하는 추세가 2월 초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켈 가격도 하락을 멈추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락에 멈추고 반등하는 흐름은 일단은 공급사, 그러니까 주로 호주나 중국, 중국이 과잉에 대한 진원지죠. 이쪽 업체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감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위축, 그러니까 공급을 적게 하면서 반등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진이나 이런 둔화의 움직임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4분기 실적, 양극체, 주요 양극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바닥, 아니면 최악의 경우 1분기 실적이 발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이렇게 되면 3개월, 6개월 연동되는 어떤 실적 반영치를 볼 때 하반기에는 주가 반등이 좀 모색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만 과거처럼 강력한 추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유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2030년까지 양극제, 셀, 응극제 이 세 개의 주요 소재가 과잉입니다. 지금 대단히 과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존의 자동차 OEM 회사들이 전기차의 매년 성장률 증가율을 예상한 걸로 수많은 발주, 대규모 발주와 우리나라는 수주를 효과를 받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차 OEM 회사들이 전기차 수요 부진에 의해서 골머리를 안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LF 배터리의 약진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MS는 17%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지금 40%에 육박할 것 같고요. 2026년이 되면 중국 LF 배터리가 거의 MS의 50%, 글로벌 50%를 차지할 전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자동차 OEM 회사들이 이 전기차의 수요 부진에 의해서 MS의 사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테슬라가 전격적인 계속적인 어떤 가격 인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MS를 지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자동차 OEM들이 어떤 걸 건드릴 것이냐.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기차 가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에 대한 양팔 조율지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LF 배터리가 NCM, NCA 3억 개, 4억 개 우리나라 배터리보다 3, 40%가 쌉니다. 그런데 가장 약점이었던 주행거리가 최근에 440km까지 올라왔습니다. NCA 3억 개 배터리가 지금 480에서 500km가거든요. 거의 다 쫓아온 거죠. 주행거리에 어떤 그 쫓아오며 오고 지금 가격은 3, 40% 적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대하는 건 IRA인데 IRA에서 AMPC 세 공제죠. 물론 자동차 OEM 회사들이 공유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OEM 회사들이 이 MS를 사시기 위해서 양쪽에 양팔적으로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LF 배터리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지금 뒤늦게라도 LF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2026년이 돼야지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중국의 CT는 상당히 오랫동안 LF 배터리를 개발해왔고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양산을 해왔기 때문에 수직 계열하고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LF 배터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치고 들어가기는 아직은 유연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투자 마인드에서 조금 벗어나서 매매의 마인드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2차전지의 투자법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적으로 삼성 S10 인터 배터리 전고체 관련 4-6파이. 그러니까 파이라고 해서 앞에 지름 뒤에 높이의 구격을 한 4가지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4-6파이라고 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역전한 건 4-680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급등한 모습을 연출을 했고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F 배터리의 CATL 향이 동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돼서 국내 셀업체들의 사업 매출도 다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우리 류 부장님 댓글로 많이 들으실 텐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LFP 쪽이나 전고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투자 관점으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관련 종목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두산입니다. 전자 비즈니스 그룹 부문의 드라마틱한 수익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사주 활용 재개 모멘텀과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도 목표 주가에 반영된 모습인데요. DS2 자는 건은 기존에 11만 원의 목표 주가를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 만나보시죠.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섹터 내에서 저평가되었던 삼성 SDI.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확장세와 법인 설립, 신기술 공개에 나서면서 달라진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원가 개선 효과는 물론이고 수요 확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이 나왔고요. 목표가를 50만 원에서 5만 원 올린 5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맥스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코스맥스를 향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7개의 증권사가 리포트를 발행한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유지하거나 또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코스맥스의 자본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인디 뷰티 브랜드의 수요 증가에 ODM사의 전반적인 선호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이 특징적이었네요. 마지막으로 JB 금융지조 리포트입니다. 배당 가능이익 등 여력이 많지 않다는 하나증권의 분석이 나왔고요. 추가 상승세의 계속적인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 핀테크사의 글로벌 성장 동력 발굴 노력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14,500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한 가운데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장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시가 빠지던 오르던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방산주의 약지는 대단했죠. K-방산 소식으로 이어가보죠. 어느 때보다 후한기를 누리고 있는 K-방산주. 여기에 집단 안보 원칙을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되면서 방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K-방산. 나미노 소장님, 주가 상승 여력도 좀 더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어제입니다. 어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선 국무총리가 미국 워싱턴에 나타났어요. 국무부에 가서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스웨덴 총리가 뭐 때문에 미국을 갔을까요? 바로 네토,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스웨덴은 어떤 국가입니까? 중립국가입니다. 뭐 러시아가 됐든 미국이 됐든 그런 게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전쟁 안 한다 한 국가가 드디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고요. 금년에 스웨덴이 가입함으로써 나토는 처음에 12개국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32개입니다. 완전히 집단 방위체제를 갖췄죠. 그 이유는 뭐죠? 러시아. 러시아가 어쩌면 우리나라 침략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승근 말씀대로 이번 11월 두 번째 화요일 날 선거가 있죠. 조 바이든이냐 도널드 트럼프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분명한 건 각국의 어떤 방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독일이 옛날 재례무기의 가장 강국이었는데요. 독일이 약간 손을 놓는 사이에 지금은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더 이상 독일의 생산론은 안 되죠. 그래서 찾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이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6회 공군, 대포문 대포, 미사일은 미사일. 또 전투기면 전투기. 모든 분야에서 가격 대비 가장 성능 좋은 게 우리 한국사인데요. 자, 빅4 전부 아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진 넥스온. 그리고 그 무겁다는 현대, 로템. 어떻습니까? 금년도로서 말해도 적게는 주가가 17%, 많게는 50%가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산업은 테마주가 아닙니다. 어쩌면 앞으로 2, 3년 동안 방산업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그런 기본 주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좌에서 10% 이내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4종목, 빅4가 꼭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나소장 말씀대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방위는 니네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니?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 K-방산 관심이 조금 더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K-뷰티의 대표 선수 코스맥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식, 박정은 캐스터가 전해준 거 보니까 신한금융 투자가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리오프닝 효과 덕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뛰었다. 지금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저는 증권사 가격 하향 조정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어서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죠. 신한금융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시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성장세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팩트는 리오프닝이라는 건 참 우리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잖아요. 리오프닝 효과가 좀 나오면서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조 7,775억 원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YY로 따지니까 일단 11.1% 성장 수치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7.9%나 증가한 1,157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사실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를 방문한 여행객들의 증가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매수 소비 증가한 거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인디브랜드의 고객사가 많이 확대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적 매출은 좀 꺾였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작년 3분기까지는 애매했지만 4분기에 빛나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11월 10일에 광문제 있잖아요. 싱글데이라고 하는데 이 날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하이와 광저우 범인에 모두 현지의 신규 고객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것도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줄긴 줄었는데 이건 이유가 오하이와 뉴저지 공장 통합에 따른 어떤 비용 증가에 따라서 매출 감소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ODM이겠죠. 전 세계 최고의 ODM 기업이기 때문에 ODM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중 확대를 하면서 수익선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라는 단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 되게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일상으로 많이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좋은 이슈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주가로 반영이 되는데 나중에 주가 올라가고 따라가야지 이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잡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단, 장기 사이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실적 포인트, 주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르민수 부장,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파월 의장이 오늘 양군대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원보다 상원에서의 좀 더 비수기적인 발언 연내 금리 인하 시점에서 이제 고런 부분을 확인하고 또 하나는 이제 멀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S&P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을 했고요. 나스닥은 터치했고. 부럽습니다. 네, 부럽고요. 아무튼 그런 걸로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가 가고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유한 양행이 항암체 후보불출 도입을 에로를 한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국내 두 개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로 오늘 의미 있는 주가 반향은 그렇게 크게는 없을 것 같지만 유한 양행을 볼 때는 일단은 성분의 레이저티님, 렉라자에 대한 부분이 아주 유효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FDA 우선심사,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 높다.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실적으로도 과감하게 이어질 가능 높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CJ제일대당인데 여러분은 지금 많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우리 집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CJ제일대당 신선식품이죠. 국내 1위 신선식품인데 보통 중국 쪽에 대한 기업들을 보면 불신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품 위주로, 저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신선식품 1위가 지금 쿠팡하고의 소위 악연이죠. 경쟁관계고 여러 군데, OTT도 그렇고 여러 군데 경쟁관계 상황에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로 입점을 했다라는 부분. 이거는 나머지 식품업체센터도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하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CJ제일대당을 보자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CJ제일대당은 고객사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창출되는 쪽 어디냐? CJ제일대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CJ제일대당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CJ제일대당이 새로운 외출처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알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CJ제일대당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브로드컴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실적은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쪽에 혼풍을 받아서 예상치를 상회한 거지 반도체는 부진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좀 타격이 있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근데 엔비디아는 또 올랐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너무 안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면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아까 2차전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2차전지 수출 산업이고 잘 되기를 누구보다 기원하고 주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합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작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말씀드렸고 AI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AI가 지금 엔비디아가 하드캐리를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순고로기를 한다면 그때 적절하게 매수를 담아 가신다면 반도체로 올해에는 또 한 번에 또 어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의 그런 부분 가지고 오늘의 자기가 우리 본인들이 투자자분을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선 추세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서장, LNS 오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 증권, 류민수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